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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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도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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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퓨즈 캠프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건 다행이야 아 INTENSE 어? 아도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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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틀..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 수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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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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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can see the space center over there. This is the Torrex motion center. What do we do now? The drone is different. Yes, this is no longer the drone than you. Adam, are you listening to me? Something serious seems to have happened. I have to return to Zion. Oh my goodness, it's full of plants and little birds. I have to return to Zion. Keep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